지금의 나를 놓아주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깨달으면 굳이 지키려고 애쓸 것이 없다. 노자. 걱정하는 당신에 대해 덜 걱정하라. 나는 거의 언제나 걱정이 안개에 뒤덮인 채 살았다. 내가 극심한 음식 알레르기로 죽지 않을까 걱정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어머니의 두려움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나는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자주 아팠고 그 덕분에 소아과 의사가 바빴다. 다섯 살 쯤에는 돈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집은 항상 돈에 쪼들렸으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습관적으로 걱정했다. 방과 후에는 꼭 집에 가야 하는지 집에 간다면 언제 가야 하는지를 걱정했다. 점점 심해지는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고 내 걱정은 더 심해졌다. 일반화된 걱정은 악몽과 공황 발작으로 발전했다. 40대가 되어서야 나는 만성적이고 습관적인 걱정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만성적인 불안의 극복은 많은 점에서 평생의 과제다. 우리 뇌를 천천히 재조정해야 한다. 걱정에 대해 덜 걱정하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내 경험에 따르면 만성적인 걱정에서 벗어나는 훈련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만약 최악의 결과가 닥친다면 어떤 것이겠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은 뒤에 그 질문을 뒤집는 것이다.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무엇을 잃을까? 무엇이 더는 당신 옆에 없을까? 무엇이 비어질까? 그러나 질문을 뒤집어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변화를 따르면 어떤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내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어떤 최상의 결과를 희망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최악의 결과는 이미 겪었던 사건들보다 나쁘진 않았던 듯하다. 최상의 결과를 묻는 관점이 내 안에 스며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관점을 받아들이자 처음에는 내 발밑에서 지축이 이동하는 기분이었다. 즈음 내 땅은 견고하지만 부드러워졌다. 조금씩 나는 불안을 해소하는 습관들을 키워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때때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두려움이 하세원하는 것을 뱉는 방법을 배웠다. 두려움이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불안과 두려움이 슬그머니 밀려오면 즉시 모든 것을 중단하라.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능하면 그 느낌에 이름을 붙여보라. 단,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보라. 두려움이 말하는 것을 반겨라. 이 순간의 느낌을 인정하라. 두려움이 말하는 것을 이용하라. 관심의 초점을 뒤집어라. 두려움이나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내놓으리기를 바라는가? 어떻게 해야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내 반응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삶의 각본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오늘 충실히 사는 걸 방해받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고방식,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플럭스 사고방식은 걱정을 열어놓고 가능성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내가 꽤나 이름이 알려진 미래학자이지만 솔직히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할수록 또 확실히 안다고 자랑할수록 미래는 우리 손가락 사이로 더 열심히 빠져나간다. 내일이 어찌될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물며 일주일, 1년, 10년, 한 세대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불가지이지만 하루하루가 다시 시작할 기회이기도 하다. 하루하루가 변화로 채워지고 하루하루가 다시 시작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면 계획을 세우고 싶은 욕망과 불가지한 미래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브라운대학교 마음챙김센터의 연구혁신부 책임자 저드슨 브루어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오늘 끝내야 하는 것을 하라.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신경쓰라. 정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가까워질수록 더 명확히 생각할 수 있는 법이다. 오늘조차 저 멀리 떨어진 수평선처럼 여겨지면 지금 이 시간 더 나아가 1분 1초에 집중하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다시 시작하는 모든 기회를 알아보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 방향이 있었다. 하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불을 돌돌 말고 침대에 누워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구석에 처박히고 사라지는 게 좋은 것 같았다. 그래서 많은 날을 그렇게 보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지 않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 다른 사람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단순한 행동에 점차 익숙해졌고 그 행동조차 일상의 작은 승리로 여겨졌다. 그리고 내 만트라는 나는 알고 싶다. 그러자면 배워야 한다가 되었다. 세상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한다면 나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은 미지의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가장 유익한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알지 못하는 것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고 경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오늘날에 지극히 부족하다. 아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때다. 변화가 닥치면 내려놓는 능력, 즉 기대를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판단. 심지어 알아야 할 것까지 내려놓는 능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과거의 것을 고수하며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쉽게 탈선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미래에 필요한 공간과 산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번창한다. 미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뜻이다. 삶을 거스르지 않고 삶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꽉 막힌 느낌을 버리고 유차처럼 유연해지겠다는 뜻이다. 물은 용기의 형태를 띠며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형태에도 만족한다. 따라서 미래를 유연하게 맞이하는 사고방식은 끊임없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이자 그런 변화에서 번창하는 비결이다. 유일하게 지속되는 진실은 변화다. 옥타비아 버틀러 삶은 지속적으로 변한다. 헤라클레이터스 쉽게 망각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당신이 연습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연습을 반복하면 무엇에든 능숙해지기 마련이다. 예컨대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두려움에 점점 익숙해진다. 융통성 있게 처신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정신적으로 조금씩 유연해진다. 물론 희망을 연습하면 희망을 품는 가슴이 커진다. 끊임없는 변화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한다. 목표는 더 나아지는 것이지 완벽함이 아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하루하루 당신이 더 나아지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이다. 어떤 변화든 가장 가까이 다가온 변화부터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만족하지 마라. 그대만의 신호를 펼쳐라.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누구나 그 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대에게 모든 길이 열려있으니. 루미 사실은 누구도 내일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누구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 외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오로지 현재에만 온전히 살아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과거와 미래에 지나치게 자주 얽매이면 현재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결국 우리 삶을 엉뚱한 것에 허비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미지의 것에 도전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망각한 채 더 나은 것을 구하려는 가능성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래를 향해 살금살금 움직일 뿐이다. 지금 당장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삶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기반을 두고 냉철한 머리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면 더 강한 정신 근육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는 당신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이며 현재의 기반을 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힘과 자유를 지는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경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변화가 닥쳐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할 때는 반발심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선행적으로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면 당신에게 해방감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아파리 그라아는 애착과 탐욕을 이겨낸 무소유로 번역되는 산스크리트어다. 아파리 그라아는 최고의 자아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능력도 포함된다. 요즘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사회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의 역할 모델인 사회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기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역할 모델인 사회를 꿈꾼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한 세계관의 근거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당신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변화가 닥치면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자유가 이제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깨달으면 굳이 지키려고 애쓸 것이 없다. 노자 에이프롤 리니 저자의 플럭스라는 책이었어요. 농담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뭐앗뭐앗 인터넷 밈에 그런 말을 막 쓰잖아요. 우스개로. 그런데 에이프롤 리니는 정말로 세계경제포럼과 포브스가 선정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예요. 이 책은 플럭스 마인드셋,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새로운 사고방식, 총 8가지의 사고전환 방식을 저자가 정리한 책인데요. 1. 더 천천히 달려라. 2.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3. 길을 잃어라. 4. 신뢰로 시작하라. 4. 당신의 충분함을 알라. 6. 포트폴리오 경력을 만들라. 7. 다국대 인간다워져라. 8. 미래를 놓아주라. 제가 흥미를 느꼈던 챕터는 저 관심사가 그래서 6. 포트폴리오 경력을 만들라.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는 일,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인지 그런 걸 생각해보게 하는 챕터였는데 사실 이 책의 번역가 강주원님 강주원 번역가님이 번역 클래스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잘 관두셨대요. 이 책의 저자와 비슷하죠. 이 책의 저자도 계속 경력을 바꿔나간 그런 케이스인데 대신 그게 어디 가진 않죠. 경력으로 고스란히 남는 거고 강주원 번역가님도 번역을 제일 오래 하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상하게 계속 할 수 있었대요. 그게 너무 공감이 갔고 미래를 놓아주라는 챕터가 또 공감이 갔던 게 제가 들었던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책 번역? 출판 번역을 위주로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수강하고 제가 결과적으로 한 건 기술번역 쪽이었고 패션이랑 게임 쪽을 하다가 기술번역은 프로젝트 건이 많아서 이제 어느 순간에 뭔가 딱 끝나고 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 찾는 걸 그만뒀고 그때는 진짜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제가 많은 직업에 관심이 있었고 진짜 옛날인데 아일랜드 가기 전에 사실 영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영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때는 워킹홀리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과정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 왠지 좋다. 꽃 냄새도 좋고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고 막 알아보고 결심하고 가야지. 이러고 제가 어디 꽃상가에 견학처럼 그냥 간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상상한 그 화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돈이 되고 있는 건 장례식 그리고 화환 이런 걸 주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웃긴 게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거죠. 대충 어? 좋아 보이네 해서 결심하고 흥미를 가지다가 그 한 군데 가보고 마음을 싹 접은 거예요. 제가 본 게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알아보지 않고 관뒀다는 자체가 애초에 가짜 관심이었다는 거에 느껴져서 잊고 살다가 가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나요. 잡다 말하다가 이상한 얘기까지 왔는데 결론은 미래는 미래학자조차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까지 통제하고 쥐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생각해보니까 한때는 프랑스어를 막 학원까지 다니면서 일 마치고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래에 프랑스를 가서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프랑스 다시 간 적도 없고 지금 완전히 다 잊은 상태고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미래가 걱정돼서 어떤 게 제일 안전할까 막 그런 두려움에 떠밀려서 한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결국 실행을 하지 않게 되고 뭐 시간만 날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좀 값을 채르고 인생을 배운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 저드슨 브루어 교수가 한 말 오늘 끝내야 하는 것을 하라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신경 쓰라 정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가까워질수록 더 명확히 생각할 수 있는 법이다. 이 책에 참 즐거운 부분이 많아서 다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조금 줄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책 한 권 값으로 진짜 퍼브스가 선정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정적이거나 고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덧없고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존재의 시작이다. 페마초드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